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베스트코에서 수업을 이렇게 사인으로 해보는데 날씨도 좋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 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보여요? 나는 렌즈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읽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후회 없는 하루하루 걸릴 거고요 후회 없이 활동하고 후회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꼭 함께 하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artmout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